이렇게 전주희씨는 조선 왕조의 계곡과 더불어 왕가의 성시가 되는데요 그리고 조선을 통틀어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모시는 한 분이 태어나죠 태조 이성계의 손자이면서 조선의 제 4대 국왕인 세종입니다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무엇보다 가치 있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글 창제가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면 이외의 전주희씨 가문에는 어떤 인물들이 더 있을까요? 역사 속 인물들을 찾아갑니다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명신으로 오리 정승 이원익이 있다 그는 뛰어난 실무적 능력과 식견을 가진 신하였으며 또한 신념과 원칙이 강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원익은 선조, 광해, 인조 3명의 군왕을 섬기며 무려 6차례나 영의정에 올랐는데 특히 광해군에 이어 반정으로 즉위한 인조까지 그를 첫 최상으로 선택한 것을 보면 경륜과 인품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는 태종의 여덟 번째 아들인 익령군 이치의 4세 손이다 이원익은 사람과 번잡하게 어울리기를 좋아하지 않았고 공적인 일이 아니면 외출도 잘하지 않는 성품이라고 한다 몸은 화약한 편이고 키 작은 세상이라 불릴 정도로 상당히 왜소했지만 일찍이 이이와 류성룡은 그의 비범함을 알아본다 이원익은 중국어에도 능했는데 당시 양반들이라면 꺼려했던 중국어를 그는 임관 초기부터 공부한다 명나라의 사신으로 갔을 때 아주 능통하게 중국어를 직접 구사하며 일사천리로 일을 처리하니 역관들이 오히려 깜짝 놀랐다고 한다 입난 당시 이 중국어 실력을 바탕으로 명나라 장수인 이 여성과 친분을 쌓으며 평양을 수복하는 데도 큰 공을 세운다 성품이 소박하고 과장이나 과시할 줄을 모르는 이원익은 영의정을 여섯 차례나 지냈지만 다 쓰러져가는 두 칸 추가집에서 청빈한 삶을 산다 이를 알게 된 인조는 다섯 칸 기와집을 지어주고 당호를 관감당이라 한다 청빈한 삶을 사는 그의 정신을 보고 늦기란 의미로 그렇게 지었다고 한다 백성들 팀에 들어가 돗자리 짜는 기술을 배우고 전란 이후 대동법을 실시하여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등 누구보다도 백성들과 생사고락을 함께한 오리 대감이다 관감당이 있는 이곳은 현재 후손이 충현 박물관을 세워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이원익과 동시대의 인물로 실학의 선구자로 알려진 이수광이 있다 그는 세 차례나 명나라의 사신으로 다녀오게 되는데 그때 동남아에서 온 사신들을 비롯해 서양 선교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알게 된 외국 문물과 정보를 기록해 두었다가 훗날 최초의 백과사전인 지봉 유서를 저설하게 된다 이수광은 외가 오대조 할아버지인 유관의 초가집에서 살았는데 유관은 태조부터 세종까지 4대에 걸쳐 정승을 지낸 인물이다 비가 와서 추가 지붕이 새자 손수 우산을 바치고 부인에게 우산 없는 집은 어떻게 견딜고 라고 했을 정도로 유명한 청백리다 이수광은 이런 유관과 부친의 영향을 받아 청백리 정신을 늘 자랑으로 여기고 그 유지를 이어간다 임진왜란 때 이 집이 소실되자 이수광은 집을 새로 짓고 겨우 비를 피할 수 있는 집이란 뜻으로 이름을 비우당이라 짓는데 이 단촐한 비우당에서 지봉 유설이 탄생한다 1년 뒤 1932년 1월 8일 이봉창 의사는 준비했던 거사를 단행한다 일본 제국의 수도인 도쿄에서 궁성으로 돌아가던 일왕에게 수류탄을 던진 것이다 거사는 실패했지만 이 한 발의 수류탄은 일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독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전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된다 이봉창 의사는 원래 남만주에서 철도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적을 이기기 위해선 적을 알아야 한다는 결심을 하고 일본으로 들어가 일본어를 익히는 한편 6년여 동안 여러 직업을 전전하며 일인 생활을 익힌다 그는 겉으로 보기엔 일인 행세를 하며 월급을 타면 술에 취해 사치와 호사를 즐기는 건달로 보였지만 김구 선생이 그의 진심을 확인하고 드디어 거사를 하게 된 것이다 광복 후 귀국한 김구는 당시 미혼이었던 이봉창 의사의 유예를 돌려받아 1946년 서울 효창공원에 윤봉길 백정기 의사와 함께 안장한다 이외에 1907년 헤이그 특사로 파견된 독립운동가 이준, 이위종이 있고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우남 이승만 신흥 무관학교와 북노 군정서의 교관 출신으로 청산리 대첩의 지휘관으로 활약하고 해방 후에는 초대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을 역임한 철기 이범석이 있다 현대 전개의 인물로는 이회창, 이낙연, 이해찬 전 총리가 있으며 연예계에는 개그맨 이경규와 탤런트 이승기가 있다 또한 소설가 이외수, 네이버 창립자인 이해진,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이봉주도 모두 전주이시다 이외에 국내 중증 외상 분야 최고 전문가로 알려진 이국종 교수도 전주이시죠